우리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이거를 내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 하나지 무슨 그 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속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 사람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남에게 창피를 안 당하기 위해서 헤어스타일을 하고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고 옷도 단장하게 꾸미려고 하고 아주 그 사람 시장은 참 신경을 많이 씁니다. 또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새해 때마다 덕담의 제1호가 항상 건강이 주제인데 건강이라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 사람은 잘 챙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있는 것을 종종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분명히 안에 속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여 지어주신 하나님의 형성과 모양 또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건 순진한 믿음을 가진 그런 인격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그런 모습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된 참 우리의 아름다운 그 모습 이게 다 우리 속사람이 있는데 속사람 관리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부분은 참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옷에 가려오거나 남에게 노출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덜 신경을 쓰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김준 원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참 맨발의 성자 이현필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이분이 한번 강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더 정결케 하는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겨드랑이 부분이나 발바닥이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노출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비행기 여행하면서도 그 시간이 되면 꼭 그거를 정결케 하고 자기는 하루를 시작하고 또 낮에도 그렇게 점검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은 거울을 통해서 먼지가 묻었는지 눈곱이 끼었는지 또 화장이 좀 잘못됐는지 자주자주 체크를 하는데 우리 속사람도 몸에 가려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 덜 신경을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김준 원장 선생님은 거기에 자기는 늘 이렇게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 와보니만 다 알잖아요. 미국에 다니는 크리찬들을 보면 그렇게 기도에 열심히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책도 그렇게 많이 읽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몸에 배어있는 것이 정직이라는 것이 몸에 배어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삥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배어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남이 힘들 때에 도와주고 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33년에 전년에 미국에 왔을 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좋은 이웃들을 만나가지고 이분들이 우리가 쓸 베개도 갖다 주고 또 밥그릇도 갖다 주고 스푼까지도 갖다 주고 첫 애기를 미국에 가서 나왔는데 베이비 샤워하면서 우리 첫 애기가 태어날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33 가정 신학교에 있는 그 학생들 가정에서 다 공급해 주셨어요. 너무나도 참 그 모습이 아름답더라고요. 아멘 소리 크게 안 하지만 생활 속에 아멘이 배어있고 그리고 서로 이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배어있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시장에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이 그걸 한다면 참 미국 사람들은 속사람 치정에도 많이 신경을 쓰거나 하는 것을 눈에 베일 정도로 그 당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배의 정직한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가 하니 겉과 그리고 밖이 다른 모습입니다. 이거를 외식이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자들이야 하고 책명을 일곱 마디나 하셨습니다. 겉은 아주 흰색으로 포장되어 있고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썩을 뼈가 있습니다.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런데도 밖에는 회칠한 무덤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가장 주님께서 싫어하셨습니다. 형식뿐인 그런 신앙.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주간 첫날 월요일 날 저녁에 아침에 뭘 하셨습니까? 배단위에서 어제도 하루 종일 굶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시장한 상태에서 밖에 나오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러 가십니다. 마지막 천국의 복음을 전하러 가십니다. 한 부화가 나무가 있었어요. 입이 아주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들여다보니까 열매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걸 아직도 열매 맺을 때가 안 됐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열매 맺을 때가 되지 않는 무성한 무화가 나무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그 당시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겉은 화려하고 잎이 무성하고 겉은 주릉주릉 열매가 많이 맺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시장하셔서 배가 고프셔서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게 아니라 바로 이 외식하는 믿음 극과 이 속이 다른 그런 모습들 이걸 보고 우리 주님께서 저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다시 돌아오는 길목에 배단위로 가고 계시는데 페두로가 선생님 아침에 저주하신 이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 눈으로 보지 이렇게 너희들이 믿고 기도하면 이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희들 또 이렇게 믿고서 기도하고 명령하면 이렇게 이 나무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되겠다.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봤지 입만 무성한 나무가 되지 말고 열매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라. 그 사람 관리보다도 속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라. 그 두 가지의 교훈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교훈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얘기하기보다도 나 자신 먼저 살피십시다. 철이 아직 덜 드는 인간은 남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헤어스타는 어떠고 남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성숙할 수 없는 사람이 자기를 성찰할 줄 압니다. 에브라함 링크는 말하기를 사람이 마흔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지 않는 뻔뻔한 인간들 참 많이 봅니다. 속에는 다른 생활을 갖고 있고 끝에는 포장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글을 헬라 철학가들은 페르소나라는 인격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격이라는 폴지네라는 말에 레티나가 원한데 페르소나라는 말이 가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도회, 춤무도회 가면, 가면을 뒤집어서 별실을 다 합니다. 누가 누군지 몰라요. 거기서 연애도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욕도 합니다. 거기서 이 가면을 통해서 무슨 희극, 비극 다 거기서 경험을 합니다. 이런 가면 쓴 인간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나 자선을 편해서 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두꺼운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색칠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른 우리들의 모습을 가면을 쓰고 있는 게 지금 자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영 엉뚱한데 거룩한 척하는데 속에 들어가면 비굴러기 단 거 있습니다. 속이 비굴러 갈수록 거룩을 더 강조하는 위선을 강조합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주 정직한 척합니다. 성실하지 못합니다. 본인 자신이. 그러나 남의 눈에 볼 때는 굉장히 성실한 척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가면을 다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변화될수록 우리는 이 가면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야 우리 내면의 병이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면은 썩고 골마트지고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감춘다고 포장을 합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되지 않으니 두 개 포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속에는 골마트졌는데 밖에는 아무리 치장한들 언제 그게 들키느냐 사람이 죽으면 다 들키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힘이 없고 자기 의지대로 대상되지 할 때는 다 그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실명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오드리 헤픈이라는 분 로마의 휴일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참 대단한 세계적인 미인이었습니다. 누구나도 한 번 연애하고 싶은 그런 오드리 헤픈이었습니다. 그분 또 70세 80세 됐을 때의 얼굴 보니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쭈글쭈글한 할머니의 모습 그 눈매고 이쪽에 다 주름투성인 그 모습 이분이 한때 이렇게 미모가 있느냐 예 그 사람은 후폐하게 돼 있습니다. perish 후폐라는 뜻이 뭡니까 썩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미모와 가추도 되려도 그 사람은 다 후폐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폐된 이 피부와 이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치장을 합니까 저도 한 35년 목회 생활을 통해서 많은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때내로는 1년에 수십 분의 장례식도 치르게 됩니다. 그치께 돌아가신 권사님 이분이 저를 대접한다고 얼마나 좋은 식당을 찾았고 또한 식사 다 후에 백화점에 가서 넥타이를 골라주시고 하시면서 또 당신 화장품도 또 삽니다. 향수도 삽니다. 몸치장도 잘 하세요. 얼굴 피부 마사지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다니는 분입니다. 좋은 화장품, 설마수라는 화장품만 또 쓰고 계십니다. 헤어스타일이고 모든 걸 잘 가꾸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자고 이러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모습을 내가 보고서 권사님 손을 내가 지우면서 이렇게 가실 건데 뭐 그렇게 그 사람 시장에 그렇게 참 애를 많이 쉬었었습니까? 그 돈 가지고 그 시간 가지고 그 정렬 가지고 우리 속 사람 관리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대로 섰을 때의 부끄럼 없는 모습 내가 자식 앞에서 언제든지 내 속 내면의 세계를 공개했을 때의 부끄럼 없는 모습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글을 우리 곧 관리는데 신경을 썼더라면 안타까움이 참 많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저지 역시도 그 사람 관리에 많이 지장을 더 쓰지 속 사람 관리에는 별로 속 사람 관리는 언제?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고 새벽 기도 시간에 속 사람 생각합니다. 낮에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이 내 말씀을 붙들때 속 사람 생각합니다. 저녁에 잘 때 자기 전에 일기를 쓸 때에 그때 비로소 속 사람 내가 어떤 모습인가 한번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짱길짱길 갑니다마는 대부분 시간을 잊고 삽니다. 사무엘이 이세 집에 왔을 때에 기름불 종을 찾았습니다. 첫째 자식이 오는데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사무엘은 거기에 기름불을 거 했습니다. 주님께서 막으셨어요. 용모와 신장 보지 말라 이거예요. 둘째도 지나갑니다. 셋째도 지나갑니다. 일곱째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가 이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있는 아들이 다 합니까? 아이고 한 명도 막둥이가 있는데 아이고 지금 양떼들 치고 목동을 치는데 이게 바빠서 못 왔다고 데리고 오시라고 다윗이 딱 오는데 하나님 바로 저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누나를 보니까 용모가 준수하고 붉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앞에 있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라.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와 신장 그 사람을 보지 않는데요. 그의 마음에 속사람을 본대요. 얼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윗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찬양을 좋아했습니다. 예배를 좋아했습니다. 평생 그는 기도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이 합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합했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속사람의 마음이 같이 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겠다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속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의 이 속사람을 타락시킨 죄의 근본이 되는 것을 다 색출해내는 작업입니다. 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먹으려면 아마 인간이 그때부터 잘못됐습니다. 그럼 이거 회복하는 방법이 뭐 뭔가 하니 우리가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 해결하는 길은 밑으로 싸든가 위로 토해내서 이거를 청소하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뱉어내야 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나 평생 우리는 이 갈등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지만 내 내면의 악을 알게 하는 것이 육체의 소육대로 죄의 법으로 우리를 늘 이렇게 붙들고 괴롭게 합니다. 오히려 나는 공허한 사람이라 갈등의 사람의 모습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은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토해내치는데 죄의 원인이 됐던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눈이 밝아진대요. 그리고 선과 악을 구분한대요. 이 유혹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교만 대신에 겸손을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일을 볼 때마다 이 뱀이 하와이에게 딱 생각을 바꿔놓으니까 그 다음 날 아침에 매일 지나는 나무지만 탐스럽게 보입니다.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보암직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아야 합니다. 이 생각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저거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했던 그것을 순종의 생각으로 돌려대고 생명나무에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이 악을 쳐다보지도 말고 그리고 우리들은 먹음직하고 보암직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 생명나무를 그렇게 보도록 하는 눈이 떠야 되는 영안이 떠야 되는 이렇게 될 때만이 우리 속사람 관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속사람 관리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나 자신을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발견과 대해서 제일 위대한 발견이 무슨 뭐 그 사과나무가 되게 밑으로 떠서 만유인력 중력을 발견했다느니 무슨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느니 이런 건 다 물리적인 방법에 불과한 것이고 제일 세상에 위대한 발견이 하나님이 계신 거 발견하는 거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게 위대한 발견이에요. 하나님이 왜 일주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았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분은 안드레입니다. 요한입니다.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또 우리 주님의 말씀에 제일 순종 잘하고 제일 돕는 분이 빌립 같은 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이었고 혈기도 많고 또 모든 일에 자기 욕심도 많고 앞장서고 이런 여러 가지 약점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의 수제자로 삼은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 가운데 부림을 받을 때에 저는 죄인임이라고 고백한 자는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서도 주님이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할 줄 안다는 거 위대한 발견입니다. 지금 요나를 태운 지은 배가 풍랑에 만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온 사람들이 자기의 집도 다 바다에 던지고 다 이런 격동기에서 선장에 들켜가지고 잠을 자고 있던 요나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을 때에 그는 이거를 발견합니다. 이 풍랑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나 때문에 그렇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잘못하고 기도해야 될 때 졸았고 예배해야 될 장소에서 그는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전도해야 될 그가 그는 전도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신 이 풍랑임을 알고 온 물에게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풍랑은 저로 인함입니다. 나의 연고로서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거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자기 얼마나 창피한 얘기입니까? 자존심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는 몰매를 맞을 각오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상식 밖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거를 도망가서 그는 다시스로 가고 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방인 앞에서 해야 될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공개를 했습니다. 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들어 바다에 던져주십시오. 그러면 풍랑이 잠잠하겠습니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위대한 발견이에요. 내가 부족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 얘기하는 이 순간이 참 이거의 위대한 발견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 사람을 강요하게 쓰는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회개와 참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우리가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아시고 그를 얘기해 주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속 사람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속 사람을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냐. 예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만물이 새로워져도 가장 중요한 게 누구겠습니까? 인간을 새롭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 가운데서도 다른 이웃, 다른 사람 다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새롭게 받는 것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그것을 채워주실 때에 우리는 말하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을 성령님을 쫓아 행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금방 불렀 찬성과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우리 찬양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든 죄인들, 어떤 분이 있는 사람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를 받아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생기로, 생령으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성과 모양을 회복할 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비결인 것이에요. 이런 귀한 속사람의 관리 속사람은 오늘도 세력 가시는 주님의 능력 아래 날마다 날마다 세우려져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겉사람 관리는 열심히 했지만 속사람에 대해서 너무 무관했던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내가 믿음으로 진정 살고 있는지 진정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바로 성령의 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죽을 때 내가 참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늘 이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최신경을 쓰고 속사람에게 속사람 관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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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